실례하겠습니다. 고기 된장 맛국수 올려드릴게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고기 된장 맛국수라고 했나요? 된장 양념은 많이 났습니다. 처음에는 일반적인 물맛국수, 빨간 양념의 비빔밥국수 이렇게 했었는데 좀 뭔가 새롭고 독특한 메뉴가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닭고기 쌈장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. 그게 되게 괜찮게 나와서 그거를 활용한 소스가 새로운 소스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. 과연 그 맛은 손님들에게도 통했을까요? 입안에서 퍼지는 된장 양념 소스의 맛 어떤가요? 진짜 고소해요. 오, 이분은 아주 그냥 제대로 맛 흡입 중입니다. 되게 보소하고요. 된장 향이 또 센 것도 아니고 적당히 감질만 있으면서 되게 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너무 맵거나 짜지도 않고 그 슴슴하니 참기름이랑 같이 섞이면서 여기서 자가재면했던 면의 향을 훨씬 더 많이 크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. 여기서 스톱! 자자 기억을 되살려 보니 그래 장작들 위로 보였던 공간이 재면실이었군요. 이제 갑부가 재면실로 들어갔고 자가재면에 대한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. 막국수 면을 재면을 할 건데요. 이거는 제주산 쓴메밀입니다. 쓴메밀과 일반 메밀을 섞어서 면을 재면하고 있습니다. 메밀의 진한 향과 깊은 풍미를 위해 쓴메밀과 일반 메밀을 섞어 사용한다는 갑부. 그런데 여기에 밀가루까지 넣어 재면을 합니다. 그 이유가 있겠죠? 보통 막국수라고 하면 메밀 100%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. 저희는 밀가루하고 좀 섞어서 살짝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밀가루하고 메밀 가루. 쓴메밀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의문의 숫자를 적기 시작하는 갑부인데요. 어? 대체 이건 다 뭔가요? 날씨하고 습도예요. 날씨하고 습도에 따라서 소금물의 첨가 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. 반죽을 매일 하다 보면 이게 좀 느껴지거든요. 반죽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해오는 갑부의 일과. 보통 습도 26%면 굉장히 건조한 편이거든요. 건조한 날씨에는 딱 정량만 넣고 있습니다. 만약에 비 오는 날 한 50% 이상이 넘어가면 한 기존 물량의 한 3%에서 5% 정도 더 첨가해서 넣고 있어요. 이제 정말 재면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. 그런데 보다 보니까 기계가 참 좋아 보여요. 기계 자랑해도 돼요. 왜요? 어떤 재단을 하시려고요? 아아... 메밀면을 반죽하는 과정이 세부적으로 하면 한 20가지가 넘어요. 그런데 이 기계는 한 20개의 과정을 한 3, 4가지 과정으로 확 줄여줍니다. 그래서 많이 비싸고요. 관리하기도 까다롭고. 얼마인데요? 2,300만 원이요. 아, 이게요? 네. 뭐, 진짜 기사로. 저는 기계갑부입니다.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손놀림에 자칭 기계갑부. 이 모습을 보니 불현듯 왜 굳이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재면 기계까지 들이며 막국수 면을 만드는 건지 궁금해집니다. 닭은 우리 몸에 열을 좀 올려주는 음식이고 메밀은 좀 상대적으로 낮춰주는 환상의 조합인데요. 기왕 메밀을 할 거면 뭐 제품을 받아 쓰는 것보다 좀 건강한 식재료로 저희가 직접 재면을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. 재면을 어디서 배우셨어요? 예, 재면은 제가 호텔에서 근무했을 때 일본에서 셰프를 초청하는 프로모션이 있었는데요. 그때 좀 배웠고요. 잠깐만요. 호텔에서 근무했다고요? 외주업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. 지금 정직원을 뽑는다고 시험 한번 봐봐라고 해서 정직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잘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총 계약직부터 정직원까지 하면 한 4년 정도의 호텔 생활을 했었습니다. 당시 유명 호텔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정직원의 자리까지 올랐던 헌석 씨. 그 도전은 결코 흔치 않은 일이었다는데요. 그럼요. 그럼요.